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공공재하고 외부효과를 제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본 내용이고요 오늘은 193페이지에 공공재하고 외부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거죠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으로 공공재라는 것이 주어지는데요 거기 보시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의 주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를 말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공공재라는 것은 거기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의 공공재를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얘네를 우리가 설치할 때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만약에 정부가 상하수도 또는 전기 이런 것을 공급을 해주게 되면 그 시설을 연결할 때 비용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회수하는 건 결국 나중에 전기, 요금 등을 부과해서 사용료로 회수해야 되니까 사용료의 규모가 크지 않고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두고 회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려 들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가격을 올릴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근래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도 민영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민자고속도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민간자본을 끌어당겨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관계다 그런 것들도 요즘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재라고 우리가 순수하게 얘기할 때는 치안서비스라든가 국방서비스는 순수공공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공공재는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도 사회간접자본과는 달리 민영화가 할 수 없는 공공재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국가가 선진국이 될수록 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치제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가치제인데 그 안에는 국방이나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또는 주거서비스 같은 것에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공재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공공재의 특성 정도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비경합성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개념에서도 나와있지만 공공재는 정부 등에서 공급이 되면 공동소비가 가능한 거죠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데 비배제성이라는 것은요 이게 시장에 공급이 됐었을 때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공동소비라는 것은요 이거는 국방이라든가 치안 서비스를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시장에 공급이 되면 우리가 이걸 소비할 때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공동소비를 하는데 여기 비배제성에 따른 무임승차자는요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면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서비스로부터 나는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임승차자예요 그래서 무임승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가를 만약에 요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소비의 선호를 갖다가 조사를 하죠 시장에서 그러면 항상 이 사람들은 비용의 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적은 양만 필요하다고 조사가 돼요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면 항상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일단 공급이 되면 모든 사람이 소비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던가 기금을 조성해서 일률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공공재라는 것은요 시장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죠 도로라든가 이런 게 지하철역 건설이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원전이라든가 이런 게 공급이 됨으로써 오히려 주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정의다 부다라고 이렇게 세분하지는 않고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193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에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알아내두시고요 그 위에 줄 올라가면 굵은 글씨로 시장 기구에서는 공공재가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는 과소하게 생산이 된다 그렇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대부분 공공재라는 것은요 내구제적인 경우들이 많죠 소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정부가 대부분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외부 효과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얘도 한번 나올 때가 또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는 공공재가 언급이 됐지만 전통적으로는 외부 효과가 부동산학에서는 많이 물어보죠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거기 의에 나와 있지만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있죠 경제 활동은 우리가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디를 통하지 않냐면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은 거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아닌 제3자 있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향을 미칠 때 보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걸 우리가 정의의 효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거기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무슨 과정에서?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 효과 관계에 대한 구변을 해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의의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정의의 외부 효과를요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외부 경제 또는 긍정적 외부 효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정의의 외부 효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든가 아니면 지하철역이라는 것이 신설이 되든가 이러면 주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정의의 외부 효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의의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은요 항상 무슨 문제가 존재하냐면 과소 생산의 문제가 존재해요 이게 정의의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사적인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정의의 외부 효과는 사적인 비용이 더 커요 그러니까 사적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요 사적 비용이라는 것은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의의 외부 효과는 이렇게 마이너스 시켜줘요 사적 비용을 통해서 외부 비용은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면 A라는 사람이 자기 돈 5억을 사제를 털어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 백신이 얼마나 효능이 좋으냐면 이게 백신이라고 보면 그렇고 이게 백신에 대한 치료제라고 그럴까요 이게 만약에 타블렛, 알약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는 게 아니라 알약으로 그런데 그 알약 하나 먹으면 모든 변종 바이러스든 모든 간에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방의 효과도 있고 제일 뛰어난 것이죠 그러면 얘가 개발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5억을 들여서 사적인 비용이죠 이거를 들임으로써 이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요 먼저 마스크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가게에서 마스크 사서 쓰는 것도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한 장에 500원씩 해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5, 7에서 3,500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4인 가족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14,000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 달이면 그 돈도 꽤 된다고 할 수 있죠 그게 한 달에 들어가는 거니까 가구 하나당 한 달에 마스크가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5, 6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에 기준하게 되면 한 달에 들어가는 마스크에 지출하는 돈도 꽤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각종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매출 감소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 먹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개인이 사제를 털어서 나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하면 항상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 생산에 따른 과소 소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의의 비효과는요 사적인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을 더 크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과소 생산에 따른 과소 소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3자에 경제적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의 외부협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뭐를 해주냐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요 규제도 완화하기도 하고 세금도 감면해 주는데 또 하나의 대표적인 거는 명예를 주는 거죠 그 사람이 개발했으면 A 백신 그렇죠? 또는 A 치료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계속 역사에 남도록 해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의 외부효과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의 외부효과는 경제주체인 경제활동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부의 외부효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의 외부효과라는 것은요 발생을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크게 해준다는 얘기는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공예 등을 유발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이 그 공예를 유발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누가 그 책임을 지게 되냐면 사회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공예 물질을 제거할 때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부의 외부효과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죠 자 여기 아파트 주변 지역에 뭐가 들어서냐면 공장이 들어서든가 화장장이 들어서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얘네를 시작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게 되면요 얘네는 과대 생산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얘네는 거꾸로 사적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 관계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정의의 위협과는 반대로 얘는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해요 그렇죠? 자 여기 사적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요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의 위협과는 이렇게 플러스를 시켜요 결국은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또 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시멘트 공장이 하나 있어요 시멘트에서는 이 시멘트를 생산할 때 생산비에 기초해서 판매 가격이 정해지는데 판매 가격이 만 원이에요 그렇죠? 톤당 그렇죠? 그러면 여기 소비자들은 톤당 만 원에 소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상은 이 사람들이 이제 만 원에 책정하게 되는 것은요 순수하게 자기들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비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해 준 거죠 시멘트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를 갖다가 제거하거나 방지하거나 정화시키는 시설은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생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산비 안에는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설치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걸 설치했을 때 공기가 오염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런데 공기는 자기들 소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설치 안 하고 만 원에 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생산비가 2만 원이 아니라 만 원만 들어가니까 시장에 1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100톤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대 생산이 되는 것은 비용 부담을 제대로 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이 생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게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이 제기해야 될 거고 정부가 추적해서 여기를 잡아내게 되면 이것도 니네가 설치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돼 라고 통제하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만 원을 받아서는 채산이 안 맞으니까 판매 가격을 2만 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톤을 생산할 수는 없고 50톤 정도만 시장이 공급한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196페이지에 가시면 상단 중간에 그래프 밑에 가게 되면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미 그로 인한 효과라고 했을 때 생산이 억제가 됨으로써 공급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뭐가 발생하게 되면요 규제가 발생하게 되면 공급이 이렇게 감소함으로써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규제 전에는요 사회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대 생산에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과소 소비에 문제가 있는 게 부의 외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대책이라는 것은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직접적인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총량을 정해주고 그 한대로 해서만 배출하라고 통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인 방법에서는 197페이지에 가시면 합병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부의 외효과를 유발하는 기업과 그로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내부화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속칭 얘기하는 대로 연탄공장 주변에 세탁소가 있으면 세탁소 입장에서는 연탄가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겠죠 그럴 때 연탄공사 공장 사장하고 세탁소 여주인이 만약에 남자 여자라고 그러면 둘이 결혼하면 그러면 같은 집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코즈에 대한 코즈 정리라는 것은요 소유권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해주고 외부성에 관한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층간소음으로부터 이 사람은 자유스러워질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에 대한 보상액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여기서 소음을 동해가지고 이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게 되면 가리에 들어서 상품권을 갖다가 한 달에 10만 원짜리 3장 30만 원을 주고 협상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소음 문제는 사라질 것이고 해결이 될 것이고 거부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사를 가든 소음을 안 내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개인 간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만 돼 있다 그러면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실제 시장에서 어느 분이 여기다가 반려견 키우고 말해서 시끄러웠나 봐요 밑에서 항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상품권을 갖다 이렇게 몇 장 드렸나 보죠 매월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좀 참으실 수 있냐 참는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상품권 3장 10만 원짜리 3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소음을 입는 피해는 30만 원 미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0만 원에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기준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만 우리가 합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층간 소음에 따른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뒤에 넘어가시면 정과 부의의 효과로 박스로 다시 또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참고난에 가면 지금 설명해드린 코즈의 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피하고 님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의 외부 효과랑 결부가 돼 있는 거는 우리가 핀피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플리즈 인 마이 프런트 야드라고 해서 우리 집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있죠 그러면 우리 집 앞에도 내가 허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부의의 외부 효과랑 관련이 있는 건 뭐냐면 그건 님비 현상이라고 해요 나딘 마이 백 야드라고 해서 우리 집 주변에 공장 절대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집 뒤뚫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지역 이기주의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노숙자 쉼터 이런 것들이 그 동네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죠 아이들 정세 안 좋다고 그런데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거는 집값이 떨어질 거를 많이 우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상에서 한번 읽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토지 정책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이 토지 정책에 대한 부분은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 정책이라는 거를 꾸준히 시장에다가 이렇게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요 토지를 사용하는 공간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부정성을 배웠지만 우리가 토지의 물리적 공간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전체 국토가 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가 더 많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어떤 부의 배분이라든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법을 통해서 계속 규제를 하는 경우죠 여기는 공간을 어디까지 매칭까지만 지을 수 있고 무슨 용도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것들을 왜 일일이 개입해서 해줘야 되냐면 토지 시장도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그러니까 토지 시장에서는 가격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할 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 문제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공공재로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토지 정책의 목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 하나 와있지만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를 조정하거나 또는 공공재로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정부가 토지 정책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토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토지 소유 제도에 대한 것도 있고요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고 했을 때 토지 소유에 관한 부분은요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죠 하지만 권리를 행사할 때는 무소불위의 권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절대적 권리는 아니고 상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이용하는 관점에서도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지만 공공의 이익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을 해야 된다고 통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지의 개발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의 택지 개발은 정부를 통해서만 공적 주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토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활용하는 게 토지 정책 수단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토지 정책 수단을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용도 지역지구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 정책 수단에 대한 것을 보시면 여기서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용도 지역지구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용도 지역지구제라는 것은요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적합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국토 이용 질서의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해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의의에 대해서도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지역지구제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시행할 때는요 거기 여러분들이 내용해 보시면 뭐라고 해놨냐면 지역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을 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서 채택되는 토지 이용 규제의 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외부 효과 문제라는 것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시장기구를 통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가 정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가면 지역지구제에 따른 목적이라고 있죠 그래서 목적에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굵은 것이로 되어 있는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및 감소와 토지용의 효율성 제거 있죠 이거를 제거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시험상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요 근래는 잘 출제를 하진 않아요 간단하게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을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단기적으로 일정한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주거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 주변에 금속 공장이라든가 화학 공장이라든가 또는 주물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이 공장에서 발생해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예를 들어서 냄새라든가 아니면 연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기가 오염이 되고 각종 소음에 시달리고 악취가 코를 찌르고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게 되면 이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비용을 투자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담장이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왜 팔리지도 않는데 얘들 때문에 계속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럴 때 만약에 정부가 얘네를 다른 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다시는 이런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 등의 시설은 들어줄 수 없다라고 통제를 딱 해주게 되면 이 지역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생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역지구제가 시행이 되면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단계는 공급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주택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초과인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계는 공급의 증가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겠죠 늘어나면 주택가치는 다시 이렇게 하락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될 때 물론 이 안에 비용이 일정한 산업, 증가하는 산업이 있지만 요즘은 이런 단기장기를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지역지구제가 시행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지구제를 통해서도 문제점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제점이라고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토지형 개발비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지가 상승에 있을 때 큰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정부는 A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B 지역은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지만은 같이 큰 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지역지문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또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토지의 불법 개발 및 이용을 조장한다는 얘기는 왜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불법적인 건축물이 있죠 음식점 들어가고 모텔 들어가고 그렇다는 얘기죠 왜?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야외 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변의 풍경이 수려하고 뭔가 이래야지 그걸 경치를 보면서 먹는 즐거움에서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데 그쪽에는 시설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욕심으로 가서 불법적인 건축물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지역지구제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여기는 택지지구로 하면 여기는 개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여기는 소위권에서 행사를 못하니까 손실이 있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죠 왜? 왜 우리 지역만 그렇게 되느냐 그렇잖아요? 여기를 묻고 우리를 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지역지구제 실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3페이지에 나오는 개발권 양도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개발권 양도제는요 거기 우리가 의의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토지형 규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은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내용을 갖다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에요 만약에 주거지역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주거지역인데 원래 이 지역에 용적률이 500%까지 쓸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정부가 규제를 해서 100% 이상은 못 쓰는 거예요 건물을 못 올린다고요 그럼 나머지 400%에 해당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활용을 못하니까 소유권을 행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쪽은 만약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900%까지의 용적률이 원래는 지어질 수 있는데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500% 이상은 짓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는 개발 B라는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그렇죠? 여기는 개발지역인데 여기는 층수가 높아져야지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규제에 의해서 500% 이상은 못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500% 중에서 100%밖에 이용을 못하니까 상부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 사람들이 입는 손실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정부는 개발권을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트랜스퍼레이블 디벨로먼트 라이스라는 것은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들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뭐가 발급이 됐을 때 개발권이 발급이 됐을 때 이게 양도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개발권에는 400%에 대한 용적률 있죠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시장을 통해서 둘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사들인 것만큼 여기는 추가적으로 400%의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니까 정부가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도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장점을 보시게 되면 공적 주체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규제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논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뒤에 보면 문제점은 아닌데 규제가 원래 여기까지잖아요 그런데 개발권 양도제가 통용이 되면 이게 규제 이상으로 개발을 하게 되니까 과밀 개발 등의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미 이쪽에 개발 지역이 고밀도로 개발이 돼 있으면 개발권을 발급해 주더라도 시장에서의 거래가 원활하지는 않겠죠 그럴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시면 참고에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밑에 박스를 보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용어상에서 하나 알아두시는 게 이것도 시험에서 몇 번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보존을 해야 될 것이냐 개발을 하는 것이 낫느냐 이런 논리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느 용도로 우리가 활용하는 게 더 낫지에 대한 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게 한 것이 바로 토지 적성 평가 제도다라는 용어까지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역지급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205페이지에 있는 토지 은행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